왜 본인이 보면 짜증이 나지 짜증이 나고 아 취하네 저거 저거 한다 좋았으면 좋겠다 쟤 갔다 머리를 오독오독 뜯고 싶다 왜 그럴까 왜 그러시죠 갑자기요 보자마자요 보자마자 정말 잘못 안 했는데 내가 실례 되는 거지 보자마자 오는 손님한테 내가 아무리 욕을 좋아한다 치더라도 오자마자 손님한테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를 하지 그리고 이런 말을 먼저 꺼내지는 않거든 근데 화가 나 근데 이런 말 먼저 끊은 것도 맞아 왜 슬프죠 왜 가슴이 답답하죠 먼저 꺼내니까 근데 본인을 보면 왜 이렇게 화가 난지 모르겠고 아 왜 저 사람이 왔다 한대 줘 패고 싶다 혹시 본인 무슨 소송 중이세요 누구하고 아 네 지금 이혼소송 준비하고 있어요 이혼소송 준비 근데 한번 물어보자 이혼소송에 물론 이혼소송에 뭐 돈이 다 결핍이 됐겠지 결핍이 됐겠지 돈이 그니까 이혼소송을 하겠는데 하는데 나는 진짜 당신이 왜 이혼소송을 하는지 조금 짜증이 나고 얘가 안 가 지금 이게 서로 간에 합의가 안 떨어지니까 제가 뭐 괜한 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헤어지면서 양육권이 저한테 있는데 애 키울 돈 달라고 하는 소송이거든요 근데 합의가 맞아야 애는 당연히 키워야 되고 자기가 아빠고 그러면 양육비를 줘야 될 텐데 그거에 대한 거에 대해서 합의가 전략이라 그래서 소송 준비하고 있어요 소송하는 거 맞아요 그쵸 근데 이상하게 뻔뻔 소리가 그지 없다 제가요? 너무 뻔뻔스럽다 지금 소송에서 돈을 받는 건 맞아 그러나 당신은 소송에서 돈 받을 고난이 하나도 없는 사람 같이 느껴진단 말이지 제가요? 그래서 내가 말한 거잖아 지금 왜 소송을 하냐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무릎을 내가 찍었잖아 결론은 네가 잘한 게 하나도 없으면서 네가 무슨 이혼에 소송을 하고 있는지 지금 내 머리를 의심해야 되는지 내 마음을 의심해야 되는지 지금 그런 딱 판국이라고 그건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애는 키워야죠 돈이 있어요 애를 키우고 애 두 명이에요 예 맞아요 둘이에요 딸들 딸들 근데 한번 물어봐요 지금 당신은 이혼을 당하는 입장으로 나는 보여요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우리 전보로 오는 사람들이 이런 말 많이 하거든 저 무당이 맞히는지 못하는지 못 맞히는지 그래봤자 당신들만 손해야 우리 테스트 해봤자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어차피 저벌로 보러 왔을 때는 서로가 공유를 하면서 보는 거예요 근다고 내가 당신 말을 따라 할 무당은 아니라는 말을 하는 거고 또한 당신이 뭘 가르쳐줘서 그 말 갖고 이용해 먹을 무당은 아니라는 말을 하는 건데 한번 보자 아까 딸 둘이라고 했지 네 딸 둘인데 왜 나한테는 딸이 각자의 아빠가 틀릴 때 느껴지지 아닌데 아니에요 아이 너 이거 나오지 않아 기자나 너 이것 때문에 지금 소송 이혼 당하고 있는 거고 너 소송하는 거잖아 아니에요 거짓말치지 말라고 이야기했지 나 했을 텐데 지금 지금 내 아빠의 뜻이에요 네 만약에 내 말이 사실이라면 너 어떻게 할래 너 기싸게 나 홀로 갈려버린다 나 지지 말라고 했지 왜 그러냐면 여기 왔을 때는 너도 하나라도 얻어갈라고 왔을 거 아니냐 그치 누구 잘못을 따지기 전에 네가 점을 봤을 땐 나까지 속이지 말아라 응 이 아빠가 틀리지 예 근데 그게 다 보이세요 어 그게 보이세요 어 지도 졸나게 다니면 보여 안 다니면 안 보이고 근데 이거 한번 물어봐 그 이 지금 두 번째 재혼이에요 응 응 그러면 이 재혼했을 때 그 재혼했을 때는 얘기가 하나도 없는 상태로 보이거든요 응 그렇죠 응 근데 혹시 지금 두 번째 남자 재혼한 사람은 돈 보고 결혼한 거 아닌가 돈을 봐서 결혼한 건 아닌데 지금 남편이 돈이 많아요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게 돈 보고 결혼한 거 맞고 첫 번째 남편하고 헤어진 이유는 그 사람을 사랑했지만 그 사람의 생활 고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이혼한 걸로 보여 얼마 안 안 살고 이혼한 걸로 보여 응 아무래도 또 결혼은 현실이니까 그게 간과할 부분은 아니었어요. 네 말 듣지 않고 내가 전 보는 건 아니고 기구 아니면 대답해 일단은 이따 말할 시간 줄게 그치 두 번째 재혼한 사람은 돈 보고 재혼한 거 맞고 그런데 내가 그 사람하고 재혼을 하다 보니 어쨌든 생활 고는 돈은 많아서 좋을지 모르지만 첫 남편 못 잊어서 중간중간 만나러 다녔던 건 사실이고 거기서 얘기 생겼고 몰래 지금 남편한테 네 얘기 다 돈값 시켰고 했지 작년에 불명이 2월달이나 3월달 됐어 이게 두통이 났을 거야 그렇지? 진작에 네 잘못을 인정하고 응? 너는 지금 한 사람만 속인 게 아니라 그 시댁 전부를 속였고 어떻게 말하면 조상들까지도 숨겼고 근데 조상이 괜히 있겠니? 또 신랑이 이 돌대가리니? 어? 네 행동이 거기서 끝났으면 되는데 기구만장하더라고 계속 그 남편만 만나러 다녔잖아 첫 남편만 아니 못했잖아 그치 못했으니까 여기까지 낳아가지고 응 뻐꾸기 아빠 만들어놨겠지 근데 이 판국에 너년이 여기서 미안하다 무슨 자격으로 소송을 걸까? 돈 달라고 어 뻔뻔히 강산이구나 응 아닌가? 아니 근데 선생님 제가 그렇게는 물론 바람은 잘못했죠 바람은 잘못했죠 바람이 문제가 아니잖아 바람은 그래 잠시 내가 너무너무 어차다 보니 한 번 정도 할 수 있어 그래 사죄하고 무릎고 빌면 돼 이게 바람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기를 자기 그 지금 재혼한 신랑 얘기라고 속인 네가 잘못된 거 아니야?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. 웃기고 자빠졌네 너 알았어. 너 알았어. 응? 너 알았어. 처음엔 남편이라고 처음에는 생각했어요. 그러다가 이제 뭐 배란 일도 그렇고 날짜도 그렇고 출산 일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다 보니까 약간 그러고선 저도 좀 무서웠죠. 이게 확인을 해보기가 사람이 덮어놓고 살고 싶은 그런 마음에 여태 살았는데 저도 양육비 달라고 하는 게 하나는 제 애잖아요. 하나는 제 애고 저도 살림 그렇게 못하는 것도 아니지. 내가 네가 이혼을 해서 가만히 조용히 살아도 내가 봤을 때는 이 재혼한 남편께서 지 자식을 같이 본인한테 보낸 걸로 보여 지금 자기 혼자 목 지우니까. 그래도 돈을 줄 사람이거든 말 안 해도. 근데 굳이. 이 사람 재산까지 넌 봐서 넌 뜯으려고 하는 게 목적인 거야 사실. 야 아가리 닥치시고 가만있어. 지금 양육분만 달라고 하는 게 아니야. 양육분도 불면 포함돼 있고 여기서 돈을 일부러 얼마를 달라 만약에 뭐 뭐 십 대 삼 삼 대 십 그러면 삼은 나한테 주라 너 이러고 있는 거잖아. 그러면 안 되는 거야. 사람이라며. 그 집 부모가 많이 이걸 알았다. 그 사람 혼자 조용히 지금 덮는 걸로 보이거든. 참 그 사람이 오늘은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이 니 지금 지금 그 앞전 남친은 개자식이고. 두 번째 그 남친이 남친 남편이지 앞전 남편도 개자식이고 두 번째 남편이 너무 불쌍하거든. 참 여자를 사랑했던 제가 이렇게 저한테 뒤통수 맞나 딱 그런 느낌이 들고 또 여기 와서 나랑 둘이서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를 둘이서 하고 있어 그치. 그런대로 하나도 뉘우치지 못하는 니가 너무 오늘 인간 가치가 않아. 해골하고 지금 나 대하고 대하고 있는 것 같아. 어쩌면 여기 와서도 그나마. 그냥 내 두 번째 전회다 보니 돈 모으고 처음엔 결혼했는데 그래도 얘길 낳고 살 정도였으면 정도 들었을 거란 말이지. 근데 어떻게 끝까지 두 번째 남편한테는 배려심이라고 없는지 눈금 많지도 없는지. 말씀 그렇게까지 하세요. 남들도 다 이러고 사 있지 않아요 선생님? 아니 그런 건 안 살아. 네가 오늘 너무 이상한 거야. 내 생각은 그래. 응. 이랬을 때 조금이라도 네가 그냥 남편한테 제 의식이나 좀 눈물 감이 가졌다면. 어찌 다 그런 실수를 했냐라고 좀 나도 펜을 좀 조금 들어주겠어 여자로서 근데 그런 제 의식이 전혀 없잖아. 응 여기서 나 돈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너 이런 마음이라면 내 남편이 오기라도 돈 안 줄걸. 그래도 그거 궁금해서 왔어. 안 줄 거야. 오빠가. 안 줄 거야. 양육비는 줄지 모르겠지만. 그 하나에 대한 그 지 자식에 대한 양육비는 줄지 모르겠지만 큰 애에 대한 양비도 안 줄 거야. 큰 애한테 지네 아파 역할도 네가 다 뺏어버렸어. 지 아들인 줄 알고 정말 열심히 키웠는데 지 자식인 줄 알고 정말 열심히 키웠는데 아까 딸이라 그랬지 자식인 줄 알고 열심히 키웠는데. 네 하는 행동에서 다 정 떨어지게 만들었어. 알겠어 그래서. 네 두 번째 자식한테는 양육비 받을지 모르지만 다른 애나 또 재산이나 너한테 일품도 가능한 오히려 상대방이 역으로 너 소송하게 생겼다. 알았겠겠어. 정신 차려. 그럼 너 어떻게 살아요. 그렇게 살아. 앞으로 어떻게 애들 키우고 살아. 이렇게 살아 네가 네가 저절런 일이니까 네가 수습하세요. 예 공수가 이렇게 밖에 안 나와요. 이 사람은 절대 돈 안 줍니다. 알았어요.